송가인씨가 월간 평판 차트에서 브랜드 지수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씨는 뛰어난 브랜드 평판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실제로 부산, 대구 등 일부 도시에서만 열린 콘서트로 약 100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송가인씨의 실제 이익이 28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팬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소속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수익 분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송가인씨가 예상보다 낮은 실제 수익을 올린 것도 다양한 후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송가인씨는 올해 트로트 무대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골프왕사에서 양세영씨와 함께 시즌 첫 이글샷 성공을 노리고 있으며 오는 18일 방송될 놀면 모하니에서는 김국진씨 및 박진희 프로와의 골프 대결을 통해 후계자를 찾는 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승들과 맞붙은 후보들이 보여줄 예상치 못한 경기력과 골프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담은 마지막 후계자의 정체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흥미진진한 사건은 오는 일요일 오후 7시 50분 TV조선에 놀면 모하니 최종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송가인씨의 다음 활약을 함께 응원해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